안녕하세요. 나임뮤지스의 문혜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단독으로 화보실 촬영을 뷰티컷을 찍어봤는데요.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이렇게 적응이 돼서 자연스럽게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색다르고 재밌었어요. 20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경험들을 좀 크게 크게 더 적극적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나임뮤지스 활동하면서도 더 재밌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